우리 너무 사이좋다 계속 이렇게 하자 짝 어 왜 섭섭해요 애들 이제 들어와서 언니들한테 받은 걸 제가 이제 애들한테 사랑을 야 어쩌나 어 집중적으로 한 건 센터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네 브로킹이랑 석공이랑 그런 걸 집중적으로 했는데 어 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연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센터를 저도 센터도 하고 약간 레프트도 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나눠서 하고 있어요 어 지금처럼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신있게 다연이가 되게 저는 저는 작년에 엄청 떨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연이는 되게 잘해요 저도 제가 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시즌 저희 현대근서 배구단 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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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연이? 어 동생이지만 배울게 많은 친구 으흐흫 짝 아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은 새끼도 못한 것 같고 아 일단 포인트 날지 몰랐는데 뭔가 부르긴 잡아가지고 진짜 기분좋았어요 어 아직 잘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지은언니가 그 길을 다 닦아놔서 제가 다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사이좋다 계속 이렇게 하자 가고 싶은 팀 지은언니 진짜 중학교 때부터 어 그냥 파워 공격 공격할 때 파워랑 어 어떤 뿌리든 공격 준비하는 그런 순발력을 담고 싶어요 흐흫 많이 알려주 그냥 제가 보고 배워요 알려줄게 없는데요 흐흫 얘가 전보다 나아서 흐흫 어 앞으로도 더 잘하고 열심히 할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흫 어 제가 프로와 처음 와서 힘든 것도 많고 잘 못 따라가는데 그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준 선배언니 흐흫 차이가 너무 좋아 흐흫 우리 차이 좋아해 저희 원래 좋아해요 흐흫 짱 어떻게 하지? 구독과 좋아요? 그래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흐흫 오케이 우리 좀 더 상큼하게 하자 네 셋 둘 셋 해요 둘 셋 넷 구독과 좋아요 흐흫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